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아름다운 열정을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로 데뷔한 아리아즈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아리아즈는 최장 7년의 트레이닝을 걸쳐 탄생의 팀워크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그리고 노래면 노래 뭐하나 빠짐없는 그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데뷔 전부터 커버 영상 뿐만 아니라 음원 활동까지 섭렵하며 열심히 살아온 걸로 유명하죠 차세대의 실력돌을 꿈꾸는 새싹돌 아리아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포토타임 먼저 가져 볼게요 첫번째는 타이트곡 까만 밤의 아리아를 표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두번째는 아리아즈의 열정을 표현하는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열정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라잇 오라잇 네 아리아즈 여러분들께 궁금한 TMI 질문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타이틀곡 까만 밤의 아리아의 킬링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킬링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멀라멀라멜라 벨 벨 벨 벨 잠들밤을 깨워 벨 벨 벨 오 오리아 아 아리아 안무랑 노래까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각자 담당하는 악기가 있는 아리아즈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플룻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고음 보컬이어서 그런 플룻의 고음을 표현하는 악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이 넛, that's great 네, 저는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 같은 춤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네, 저는 클라리넷을 맡고 있는데요 팀에서 힘 있고 강렬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오케이 네, 저는 피아노를 맡고 있는데요 맑은 음색을 맡고 있습니다 피아노 저는 팀에서 배를 맡고 있는데요 통통 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저는 팀에서 하프를 맡고 있는데요 감미로운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프를 맡고 있습니다 오, 다 매력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멤버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that's right 자, 다음 세 번째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커버 요정 아리아즈 가장 자신 있는 곡의 커버댄스 보여주세요 저희 그러면은 여자아이들 선배님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쪽에 여기 무대 다 써도 돼요 예스, 프리스타일 We are covering idols We are covering idols 와우 제가 되게 신기하게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그 고도 소리 똑같아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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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게 멤버들끼리의 합이 굉장히 잘 맞다는 걸 말을 하고 싶었나봐요 아리아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퇴근하시기 전에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멤버분들 앞쪽에 카메라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퇴근하시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더쇼 통해서 오늘 데뷔한 지 13일 됐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아리아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리아즈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안녕 데뷔 13일 와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